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최신 기출 문제 54회 실무 부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주식회사 봄날식의 회사코드는 3254번이고요. 우리 프로그램에서 3254번으로 로그인을 바로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시기를 도소매하는 법인이고 회계 법인은 9기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.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 과제를 완료하고 평가 문제 물음에 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실무수행 자 기초정보관리의 이해에 나와 있는데요.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. 자 수행 과제 부분 보니까 대표자 명과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 수정하라고 되어 있고요. 자 자료 설명에 거래처 무직에 대표자와 메일 주소가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고 합니다.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네요. 대표자 이름하고 메일 주소 이렇게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두 개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프로그램 들어가서 거래처 등록이죠. 자 그 다음 무지개라고 했는데 여기 보이네요. 82번 자 대표자를 박민규로 바꾸고요. 자 그 다음에 다른 내용도 혹시라도 이제 달라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보는데 주소나 이런 것들 지금 달라진 거 없고요. 자 메일 주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자 레인보우였죠. 자 레인보우 그리고 빌 36524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. 자 그래서 뭐 지금 두 개만 바꿔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고요.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. 개정과목 저개등록 수정이고요. 자 우리 수행과제 보면은 일반 포장재를 선물 포장재로 수정하라고 되어 있고 자 자료 설명에 회사는 급증하는 온라인 선물용 온라인 상품 배송을 위해 선물 포장제 개정과목을 새롭게 사용하고자 한대요. 자 개정과목 저개등록 메뉴에서 찾아보겠습니다. 173번이죠. 자 일반 포장제를 우리가 보면 선물 포장제로 선물 포장제 이렇게 그냥 수정하면 되는 문제네요. 뭐 저교도 따로 체크할 거 없고요. 개정과목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. 자 다음 거래자리 입력으로 넘어갈 거고요.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. 자 수행과제 보니까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. 단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요. 영수증 수치명세서 2와 1서식을 작성하라고 합니다. 자료 설명에 업무회의에 필요한 음료수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.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대요. 자 그 다음에 증빙 나와 있습니다. 자 날짜는 5월 13일이죠. 자 그 다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 했으니까 복리후생비가 나오면 되겠고요. 금액은 10만원이네요. 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대변에는 현금이 나오면 되겠죠. 자 이렇게 해서 회계처리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프로그램 들어가서 일반존표 입력 자 그 다음 날짜가 5월 13일입니다.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가 10만원 대변에 현금으로 10만원 들어가면 되겠죠. 자 이렇게 해서 일반존표 입력 해주시면 되겠고요.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. 자 3만원 이상 사용했고 증빙을 따로 안 받고 이렇게 그냥 영수증을 받아왔기 때문에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 대상이 되겠죠. 자 영수증 수치명세서 메뉴 결산제분제표 맨 마지막 메뉴입니다. 자 메뉴 들어가 주시고 자 밑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. 자 2023년 5월 13일이고요. 자 상호 서산마트 이영곤입니다. 아 이영근이네요. 자 틀리지 않게 이영근으로 다시 고쳐주고요.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료 246입니다.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6 자 사업자 번호 넣어볼까요. 21114 24517 21114 24517 자 금액은 10만원이고요. 자 여기 뒤에 계정과목 이제 구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보는데 구분에 해당되는 내용 없습니다. 자 그 다음 우리 계정코드는 복류생비 사용했고요. 자 그 다음 우리 직원들 음료수 구입한 금액이네요. 그래서 이 뒤에 뭐 이제 적요 부분은 채점 범위가 아니지만 저도 밑에다가 직원 간식 구입 이 정도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우리 영수증 수치명세서 2번 칸 작성을 했고요. 자 그 다음에 1번 칸으로 넘어와서 10만원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 앞에 보니까 7만원 8만 8천원에서 15만 8천원이 지금 기존에 작성이 돼 있는 상태였고 10만원이 추가돼서 26만 8천원이죠. 25만 8천원 25만 8천원으로 변경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. 이럴 때는 불러오기를 눌러서 이렇게 25만 8천원으로 들어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얘는 나갈 때 저장을 꼭 해 주셔야 된다고 했고요.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 2번 문제입니다. 자 거래자료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. 5월 20일 자 급여를 신한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. 자 급여는 여기 있네요. 자 급여가 그러면 300만원입니다. 자 그 다음 우리 공제 합계 여기 예수금이고 여기는 보통예금에서 나갔다고 하면 되겠죠. 그러면 예수금 370-040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이 자 거래처 신한은행입니다. 자 그리고 2629-960입니다. 자 그리고 여기 날짜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가 썼는데 혹시라도 안 나와있다면 지금 밑줄 친 부분에 있는 날짜를 사용하시는 게 맞겠죠. 자 얘는 숫자가 조금 지저분해서 이거 지우지 않고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. 자 5월 25일이고요. 아 5월 20일이네요. 자 5월 20일 급여 300만원이고요. 자 대변에 예수금이 370-040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이고 신한은행입니다. 자 2629-960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붕괴 맞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 다음 3번 문제 볼까요? 통장 사본에 의한 전피입력이라고 되어있고요. 밑에 먼저 볼게요. 자 여기 보니까 거래자료 입력하라고 되어있고 원천징수한 고리 선납세금 처리하래요. 그 다음에 5월분 예금이자에 대한 입금 전표고요. 이자 수령액은 기업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다. 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니까 예금이자가 45만원 자 그러면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는 소리죠. 45만원 자 그 다음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얘네 둘은 우리가 선납세금으로 처리할 겁니다. 그러면 69,300원이죠. 자 69,300원 자 나머지 차감지급액은 자 우리 보통예금 기업은행에서 나갔네요. 아 저희 다시 보통예금 기업은행으로 들어왔네요. 그러면 보통 예금 자 380,700 기업은행 자 그 다음 날짜가 중요한데 여기도 써있고 밑에도 써있습니다. 6월 2일입니다. 자 6월 2일 날짜로 방금 전에 써드렸던 분계 입력해보도록 할게요. 자 월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6월 2일 자 대변에 이자수익으로 45만원이고요. 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기업은행 380,700 자 다시 차변에 선납세금입니다. 자 69,300 이렇게 해서 분계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6월 2일 분계 입력해봤고요. 자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. 기타 일반 거래하고 나왔는데 밑에 먼저 볼게요. 자 거래자료 입력하라고 되어있고 보험료로 처리하라고 합니다. 그 다음 6월 9일 자 여기다 써볼까요? 6월 9일 자 보험료가 발생했대요. 자 여기 뭐 숫자가 살짝 보여서 미리 좀 써보면 12만 5천원이 발생한 거고요. 자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12만 5천원이 나갔다. 자 요 내용이네요. 자 위에 영수증 한번 다시 확인하고 마무리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 6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거였고 6월 9일에 우리가 납부를 한 거네요. 그죠? 자 그러면 요 내용 분계 입력해보죠. 자 6월 9일로 갑니다. 차변에 보험료가 12만 5천원이고요. 대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에서 자 국민은행 보통예금이라고 했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12만 5천원 이렇게 해서 거래처 잘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다음 5번 문제로 갑니다. 약속어음의 만기결제고요. 자 밑에부터 확인해보죠. 자 거래자료 입력하라고 돼있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라고 합니다. 상품 구매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국민은행 당재금 계좌에서 인출되었다. 자 그 다음에 증빙들이 나와있는데 위로 올라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. 자 날짜는 우선 7월 20일 자 그 다음 상품 구매대금으로 어음 발행해놨던게 만기가 됐다 그랬으니까요. 차변에 지급 어음이 들어오면 되겠죠. 금액은 여기 써있습니다. 1,320만원 자 거래처는요 수아 유통이 되겠네요. 자 그 다음 돈 나간건 당좌예금이네요. 당좌 예금 자 여기 국민은행입니다. 국민은행 당좌로 잡아줘야 되겠네요. 자 그 다음 1,320만원 자 이렇게 해서 회계처리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지급어음에다가 F3번 눌러서 자금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죠. 자 7월 20일 날짜로 붕괴 입력해보겠습니다. 7월 20일이고요. 차변에 지급어음 수아 유통 1,320만원이고요. 자 대변에 당좌예금 국민은행이었습니다. 자 국민은행 당좌랑 보통이랑 따로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당좌로 골라줘야겠죠. 자 이렇게 해서 붕괴 입력 완료해주시고요. 자 제가 지금 어 지급어음 쪽 클릭을 해놓은 상태인데 F3번 눌러서 자금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어음의 상태를 입력한다라고 나왔는데 자 우리 결제하는 거니까 그대로 두고요. 자 어음번호에서 F2번 눌러서 자 5월 20일에 나갔던 애네요. 수아유통 골라주시고 다 엔터 눌러서 이렇게 위로 커서 올라왔으면 마무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교 부분에 이렇게 반영됐으면 자금 반영이 올바르게 잘 된 거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다행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